자, 17일에 TRS 훈련을 시작합니다. TRS 1세트에서는 1분, 2세트에서는 30초, 그리고 3세트에서는 15초, 이때 말하지 않는 거죠. 저는 여기하고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세트별로 1단계, 문제압축 보고, 리마인드, 2단계, 목차보고, 다시 리마인드, 3단계, 체크된 것만 답안지에서 보는 거죠. 자, Y도지산의 A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했어요.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자체는 특허재량입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져요. 계획을 승인했고 산업단지 지정 시 주변에 의견천치가 없었다. 자, 그럼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절차당 하자가 있네요. 취소 사회로 봐야 될 겁니다. 협의치득이 결롤에 대해서 재결을 신청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용 절차가 게시됐네요. 10억의 보상금을 수용 재결을 결정했어요. 수용 재결에 대해서 값이 취소를 제기했지, Y도지사의 산업단지 지정. 산업단지 지정 자체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자 승계네요. 쟁송기간 도와됐다. 불가전이 발생했고. 인용 가능성. 적법 유권은 충료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하자 승계예요. 두 번째, 이의신청을 거쳤어요. 거치고 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때. 85조 1항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의재결서 송달시로부터 60일이죠. 대상과 피고는 뭐냐? 여기는 원처분주의죠. 원처분주의. 여기는 하자 승계. 그럼 목차는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보상금, 침감, 청구, 소송. 증액의 법적 성질은 뭐냐? 여기는 형당사죠. 증액이니까 이행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잔여지의 존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해서 재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때 걸쳐서 중토에 이의신청을 하고 잔여지의 수용총권을 행사했네요. 형성권이니까 행사만으로 효력 발생. 기각제결에 대해서 수용총권의 성질. 이거는 묻지 않아도 써야 돼요. 불복법을 논의해봐라. 이주 대책 특별 공급 실시를 결정했네요. 공사에 특별 분양 신청을 했는데 무주택자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를 했어요. 주택공사를 피고를 해서 거부처분 취소성을 제기했을 때 소재기 저법성. 실제 40문제에서 출제할 때는 나중에 다른 사유를 추가한 것도 나옵니다. 추가한 것도 나와요. 자 1분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하자승계 전제조건 산업단지 지정 구속자 인정계의 통과 소용재결 소용재결 원처분 나머지 요건 충족 따라서 분암판단 유법성 주장 하자승계 인정여부 별개 법적 요구함 없죠. 안된다. 따라서 인용 X.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 최소공기 대상 원처분지 따라서 남은 원처분 피고는 원처분증이 있다랬죠. 부산금증감청구소송 징액 법적 성질 이때는 확인급부소송으로서 이행소송의 성질이 있다. 형당사 형식적 당사장 소송이고 징액은 이행소송의 성질 소용총권의 법적 성질 형성권 기각제일에 대한 불복방법 85조에 의한 부산금증감청구소송 사안은 거부 적법성 대상적격 거부처분 성립유권 신청권 필요성 사안에서 토공 토고는 고무스타카 사이너스 이중격치 행정청이 지위 있고 그리고 특별 분야는 신청권 사안에는 법규상 주류상 신청권이 있고 따라서 거부처분 기타 성용유권 충족 적법 이 정도 딱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놓친 걸 체크합니다. 전제요건 산업단지 지정의 법적 성질을 제대로 못 쓴 사람 많아요. 특히 행정계획이라는 거 수용재결 관련해서도 써줘야 됩니다. 여기는 좀 목차가 좀 이상하네요. 얘가 3 얘가 4 이렇게 돼야겠네요. 병렬 목차로 보기에 조금 힘드네요. 구속자 행정계획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 부분 놓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체크하고 나중에 읽어봐야겠어요. 다음 치수용의 대상 원처분주의 수용재결 원처분의 소외대상이 된다. 피고는 소외대상이 원처분이면 수용재결을 행한 토지수용위원회가 되는 거죠. 피고적격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공모수답자 자체가 된다. 부담금 증감 청구소송의 성질, 형당사, 그리고 사안 같은 경우는 이행소송. 확인급부소송은 이행소송이란 말이에요. 잔여주의 수용청구권 형성권, 기각제결에 대한 풀복, 부담금 증감. 체크한 것만 나중에 찾아 봅니다. 체크한 것만 나중에 읽어보는 거예요. 대상적격, 거부처분에 해당되는지, 먼저 행정청인지, 이중적지위 얘기해야 되겠네요. 법규성 처리상 신청권 필요성 필요한데, 특별 분야에 신청이 있느냐, 강연법규성 사회법성 통과 있다. 잘 모르면 체크하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피고적기회에서는 2조 2항, 13조 2조 2항 내용 써주는데, 행정청이니까 처분을 해가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이 정도 보고 나중에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목차에서 필요한 것들만 체크한다. 자, 30초로 이만인 다음은 들어가 볼게요. 상황 같은 경우는 하자성계, 전제요건, 산업단지, 구속자 인정계획, 수용제약을 원처분, 기타요건 충족, 인용가능성, 별개의 법조효과 목적, X. 취소는 대해상 원처분, 원처분주의 원처분, 피고는 원처분처, 토구, 부담금 증감청구소송, 형당사, 징액은 이행소송. 수용청구권, 형성권, 기각제계불복방법, 85조 2항, 부담금 증감청구소송. 상황, 거부처분 성립인 요건, 신청권 필요성, 특별 분야의 신청권 입고. 그리고 사안의 토공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처분청, 따라서 적법.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30초. 자, 이런 식으로 평소에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리마인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